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의 두 번째 연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인플레 우려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같은 테이퍼링이 필요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와 국채금리 안정화에 대한 방안이 나오게 될지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16일부터 올해 두 번째 연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회의죠.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관망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움직임에 전형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 지수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그래서 천수닥 구조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크게 월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서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에 이렇게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분기별로 패드가 이렇게 경제 전망치를 수정한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월, 3월간 성장 여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거지.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다트 프로트 문제는 FMC 회의 이렇게 금리를 결정한 분들의 의향 지수가 나타나죠. 파울은 지금까지 입장을 대표해 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 다트 프로트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어떤 의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이 다트 프로트에서 이번에 오랜만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서팀장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국채금리 상승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정화 방안이 나올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국채 간 자금 흐름 내지는 미국 내 자금 흐름 이것이 관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나오는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새로운 용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니 피보팅이라는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머니 피보팅이라 해서 증시가 자금의 중심축 피보트 스테이트에 해 놓은 중심축이 돼서 고착화되는 얘기죠. 가장 좋겠죠. 증시가 모든 자금의 중심축이 되면 가장 좋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로테이션은 채권에서 증시로 이런 자금이 이동되는 것 이것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죠. 그리고 반대로 머니 무브 현상은 증시에서 채권으로 이건 주식 투자하다리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 축소하는 이런 것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쪽이냐 하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첫 번째에서 쭉 내려오면 좋겠죠. 거꾸로 가면 제일 나쁘겠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머니 서큐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월가의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머니 서큐레이션은 뭐냐 하면 이미 증시로 이렇게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됐다. 이런 과정에서 여건이 변화하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저금리 때문에 대응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기 성장 쪽이니까 경기 민감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머니 서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업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회의의 관심사를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드가 경제 전망 수정치를 얼마나 상향 조정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FMC 회의 결과에 통화 정책 결과보다도 오히려 그 3월에 내놓는 경제 전망이 더 관심이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테이퍼링 추진할 것이냐, 오퍼레이션 트위스 추진할 것이냐, 금융 완화가 지속될 것이냐는 것보다도 오히려 월가에서는 정작 경제 전망을 페드가 어떻게 내놓냐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이번 직전의 전망치가 작년 12월달이죠. 아직도 잉크가 마리기 전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4.2%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사실 얼마큼 높여잡을까? 내리게 잡지는 않겠죠? 그러면 성장 여건, 투자 여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저는 잉크,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장 큰 성장 여건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 보급에 따른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겠죠.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을 넘어간,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죠. 그런 것이 성장과 투자 여건에 큰 변화다 이렇게 보이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엔권 말씀하신 대로 파우치 소장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의 정신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과시화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는 이런 부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이 통과했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전적으로 통과해서 이거 규모가 1.9천억 달러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대형적인 성장 여건이 변했으니까 이번에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경제 전망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이든과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하면 성장률은 되게 높아지겠죠. 세계 교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아진다. 또 작년에 낮아졌던 것에 대한 베이스 팩트가 포함돼서 이런 세 가지 원을 감안할 때 OECD에서 가장 이렇게 코로나 백신의 보급 속도를 감안해서 성장률을 내놓은 것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시겠다는 6.5%였습니다. 이도 높았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1.9천억 달러에 그렇게 경기부양책하고 수정 전망치가 6.9%입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7.3% 해서 어제도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요. 중국의 성장률의 역전 현상 이런 것이 45년 만에 처음 있는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데 월가에서 나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6년 1호 중국이 개방정책을 채운 게 1978년인데요. 2년 전서부터 중국이 미국의 성장률을 앞서가기 시작한 게 1976년이거든요. 그게 45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성장률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서 경험에 따라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45년 만에 나온다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이번에 전망치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6% 이상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때문에 요새 신중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테이는 글로벌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영업을 오시는 영업을 오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대체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잡는 데 반해서 사실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인데요. 사실 12월에 4.2% 대비해서 한 2%포인트 3개월 정도에 이렇게 높여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2순위 얼마이냐? 아시겠습니까? 1984년 프라자 협정 전에 이때 페드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죠? 홀볼커였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요? 모시고 오셨던 분인데요. 홀볼커 이분이 사실 페드 의장인데요. 이때의 1984년 이후로 해수를 계산해보니까 이 또한 37년 만에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다라고 보이됐습니다.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가장 당혹스러워할 사람이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좀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고용 창출 목표 달성이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1984년 이후 최고치인 3월 페드 수정 전망치를 6% 내외로 전망치를 제시를 하게 된다면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 보면 상당히 경기에 대해서 회복세를 보이지만 굉장히 그렇게 불안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스네이크형 경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그 성장률이 한 6% 나오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당혹스럽게 있죠? 당혹스럽게 인프레 문제입니다. 아마 성장률이 6% 나오면 물가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2%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증가 상승률이 한 2% 이상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일시적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 목표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용 창출 목표도 2에서 3년 후나 가능하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페드의 경제적 방치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페드를 총책을 맡고 있는 파월의 사양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MC의 회의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파월 의장의 얘기보다도 파월 의장은 엊그제까지 상원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렇게 웨비나가 있었죠. 웨비나에서도 종절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니까 이번에 파월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 내용이 잉크도 마리기 전에 수정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파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입장은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냐. 나머지는 금리를 결정하는 게 파월 의장만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12명인데 지금 결혼이 2명이 돼서 이렇게 1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이 트럼프 퀴즈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임명했던 트럼프 퀴즈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의향을 반영되는 것이 사실 다하드 프로트입니다. 전도표입니다. 뒤쪽에 자막을 좀 해주시죠. 다하드 프로트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번에 이렇게 FMC 회의 결과에서는 그렇게 종절의 입장을 그렇게 번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글리비 결정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의사록은 이번 의사록은 한 달 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는 대목이 이번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기도 해요. 기자회견에서는 파월의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다하드 프로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도표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하드 프로트에서는 2013년부터 앞당기겠다 하는 사람이 딱 한 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다수결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2013년부터 앞당겨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다하드 프로트의 소위 옵티멜 컨트롤러 최적 통계 중칙에 이 추세선이 상향으로 올려지느냐. 여기 한두 명만 올려지면 상향으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장중에 시간이 사실 연극과 이후의 마찰 관계로 인해서 사실 그거와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금리가 확 뛰다 보니까 나스닥 지속 한때는 확 떨어졌었죠. 장마감에 그것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앞당기겠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번에는 한 3, 4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되면서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나스닥 지속 한때에 푹 떨어지는 그것이 연극과 이후의 마찰 시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금리는 연극과 이후의 갈등 문제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연극의 브렉스틱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영국이 이후에 떠나갈 때의 모습도 미국의 국제금리에서 물론 그때그때 경제학과에서 다릅니다 하는 미국의 국제금리 중심지거든요. 더더구나 영국이 브렉스틱 문제가 한 5년 정도 진행하면서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은 많이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프랑크프드로 주식은 미국이라나 아니면 베너스 상국 그리고 파리 시장으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기능이 위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금리가 장중에 올라간 것은 바로 다트프로트 상에 이번에 금리를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국제금리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푹 떨어졌던 배경이다. 마지막 교정됐지만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와 그리고 국제금리의 상승과 같은 어제 행오버 숙취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숙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파월 의장이 변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전해주시죠. 가장 궁금하고 시청자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왜 지금 인플레가 불과되고 시장에 영향받고 국제금리 상승에서 시장에 영향받는데 파월 의장은 고집스럽게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스토라리제이션 팩트라에서 정형화된 사실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스템이 작동될 때는 성장률이 6% 간다. 이번에 페드의 전망치로 만약에 예상대로 간다면 실업률은 과거에 정형화된 사실이 맞는다면 성장률이 6% 가면 완전 공익이 달성해야 됩니다. 완전 공익이 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정형화된 사실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6% 가면 물가 상승률은 3% 이상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페드 내외 포브스 모델이라 해서 페드 플러스 US 해가지고 거시경제 틀 보면 사실 성장률이 6% 가면 실업률은 완전 공익이 달성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은 3% 이상 타겟 레이트 2%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또 길게 보면 금융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정형화된 사실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성장률이 6% 가더라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아하슛 자미리스 리코버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의 실업률이거든요. 밑에 사람들의 실업률인데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실업률이 고용문제에서 2에서 3년 후에 2에서 3년 후에 목표가 달성하겠다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업률이 지금 6.2%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할 때에는 어떠냐.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환환. 양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환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기투업을 그로스라 해서 밑에 사람 고용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 재정. 통화정책이니까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올리면 전액커랑 나라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담당해서 1조 9천억 통과시켜서 그 자금을 1,400억 달러 밑에 사람을 주든가. 그다음에 사실 밑에 사람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 IT 같은 대형 기술주보다는 제조비. 제조비. 제조비거든요. 그래서 제조비인데요. 일자리 창출 대책의 제조비, 재정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론팔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은 사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그 파월이라든가 파월이 대형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이 분명해지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정책의 수장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파월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일과시 경제 패러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통화정책의 자, 시정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행거도 같이 보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재원통적인 물가 안정의 신규의 목표로 고용 창출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화정책에서는 고용 창출 목표에 더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회복되고 있다.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에 사실 그 우선순위가 좀 뒤쪽에 빠져있는 물가 문제에도 비슷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은 일시적 현상이다. 우려할 바 아니다. 하는데 제닛 옐런의 뉘앙스 차이는 이것보다 좀 전형적입니다. 제닛 옐런은 인프레가 우려가 되지만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매니지어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고용 문제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할 때는 2에서 3년 후에도 경화에 터서 안 될 수가 있다. 2에서 3년 후에 얘나 이렇게 걸려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죠. 그런데 앨런은 일자리 붐으로 인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각으로 해서 파월과 앨런이 동시에 페드 의장으로 된다. 통화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순위다 하면 이번에 뭐냐.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한 데는 전액권 보겠습니다. 2002에서 3년에도 고용 창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다 하면 사실 금융관화책은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랬죠. 그럼 파월 의장대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행오버 숙취 현상이 되니까 통화정책의 시차가 보통 9에서 1년 정도 심스그레잉 테스팅 보면 9에서 1년 후니까 지금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출구 전략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을 굉장히 흐트러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키는 파월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거시경제의 정형화된 사이 흐트러졌다. 성장률이 6%가 돼도 고용이 실업률이 발리기 완전 고용 상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되다 하더라도 중화위 계층들은 연구 실업자 문제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모하시 점 리스 리코버리 거친 고용 창출 회복이 된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월시저르의 웨비나 샘에서 금융화라 지속해야 된다. 일단 실업률이 6.2%니까 3.5%까지 주지기 위해서는 지금선 테이퍼링 추진하면 1930년대 것처럼 조기에 테이퍼링 추진해서 경기에 거꾸로 지는 에크루스의 실수를 겨룰 수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3.5% 같더라도 있는 사람들의 고용 창출 중계다. 밑에 사람들은 경기 회복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재정적인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지금의 사실 파월과 그 다음에 제닛 앨런 간의 갈등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4대 현안에 대해서 이게 좀 해결책이 빠르게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 재정 정책의 중요성에도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의 재정의 역할이죠. 이건 뭐 작년에 대선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예약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되는데요. 그럼 근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근본적으로 정책 처방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곤퇴해 봐야죠.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니까 자 그러면 가장 이론적인 백그란드가 되는 이렇게 제닛 앨런 예일대 출신이죠.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자입니다. 제롬 파월은 여기에 출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오랫동안 수장을 마쳐왔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근거니 예일거시경제패려담이다 하는 친민에서 사실 이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거시경제패려담 정책처방원 측임에서 제임스 토비지 선대를 위해서 예일대 교수들이 사실 미국의 경기화황세를 냅둔 1960년대 사실 베트남 특수로 발성시켰고 이때 캐너디 존슨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윌클린턴 시절에 경기화황을 이끌었던 이런 분들이 대본다. 예일의 교수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공개께도 1960년대 전우체장 그때까지 1990년대 전우체장 그때까지 그래서 전우체장의 경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지금 갈등 문제가 나오는데 두 분 사이에 근거운적을 이론적 근거해서는 차이가 있을까 같이 한번 시청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에서 분배냐 성장이냐 성장우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뭐 똑같죠? 경제정책의 목표에서 물가안정보다는 고용창출 1912년부터 제니어로 2014년 이렇게 페드 의장으로 맡은 입장에서 맡은 입장에서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운영방식은 준칙 마이타리 모이타리스가 아니라 대본다 파월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제닛 앨런은 거의 켄전에 가깝습니다. 재량적 디스크로리이션 재량적 정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는 정부가 우월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차이가 나는 게 이거입니다. 바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분제에 있어서는 제닛 앨런은 후자 통화정책에 담당해달라. 근데 제롬 파월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K자연 구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통화정책은 금리를 유동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행권 때도 돈만 주고 나한테 돈을 적게 주고 이건 통화정책에서는 잘할 수 있다. 물론 통화정책의 질적 선별적 정책이 또 있지만 사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파월의장 입장에서 지금의 미국경제가 갖고 있는 거시경제가 흐트러지고 중화위계층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냐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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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마다 뒤로 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 보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자 추경 편성해서 재원금 줄 때 밑에 사람 주고 소상금을 준다 요거는 재정이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이제 모르겠죠 제가 전행커보다는 내가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재산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중간에 확 들어와서요 제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것 차이에서 여권을 반영해서 했던 것이 재정이니까 뭐든지 이런 조건과는 똑같은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은 재정에 제닛 앨런의 재정을 막혀달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앨런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으로 좀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갈등 관계로 시장에 비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부와 옐런 의장도 패드에 적극적으로 부양책으로 협조를 한 만큼 파월 연준 의장도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작년새부터 이미 9월부터 제롬 파월이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 자 재정이 뭐냐 이번에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하니까 화끈하게 화답했죠 제닛은 화답했죠 문제는 1조 9천억 달러 하다 보니까 시정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1조 9천억 재정에서 물론 통화정책만큼 인프레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통화정책 뿌려댑니다는 인프레 우려가 납니다는 이거는 실물에 자 실물에 금융과 실물 간의 서로 불혁역 다이카타 마디이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와서 전액컨한테 내가 일반적으로 풀어지면 전액컨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재정이라고 생각해서는 내가 소득의 제외계층들은 어이 금융권에서 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담보가 부족하다 환상주의가 담보가 부족하다 국민에게서 나한테 담보가 줍니까 안 줍니까 나는 절 싫어하는데 안 주거든요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뿌려되는 것 보면 있는 사람한테 더 가고 없는 사람이 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도 뭐 대선충당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자 중화위계층에 천사백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을 이렇게 극복해서 직접 준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준다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 재정에서 보면 1조 9천억 달러 해도 통화정책에 1조 9천억 달러 뿌려내는 것보다 인프레 부담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선치더라도 지금 경제성장률이 약 6%까지 되고 뭐 45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한다 그 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도 37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1조 9천억이 지금 이렇게 이제 벌써 지워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프레든가 그 다음에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부분은 누가 담당하는 거냐 물가 부분은 제니렐런이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에 통화정책에 담당이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작년에 구렸던 물가 평균 물가자로 해서 올라가는 거 일시로 상승한다 인정한다 그걸 담당해준다 근데 지금 뭐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떠냐면 자 파울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지 말고 국채금리 이렇게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더 문제니까 자 오퍼션티스 정책과 같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좀 안정시켜달라 내가 1조 9천억에 이거는 전부 10년 이상 장기물을 지금 적자국채에 발행해서 이걸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국채에 발행하면 10년 이상 물이 더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 다음 보니까 올라가면 크라우딩 아웃 시장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라든가 투자는 둔화되지 않습니까 공공사에 대해 1조 9천억 뿌려 되더라도 국채금리 상승해서 사실 민간사에 대해서는 소비라든가 수요가 감소하면 크라우딩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조 9천억에 경기병책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1조 9천억 당신이 요구하는 거 화끈하게 넣어줬으니까 자 파울 입장에서는 그거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인프레는 뭐냐 인프레는 오퍼션티스 정책까지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반복하느냐 해서 이게 갈등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FMC 회의에서 이 오퍼션티스 정책 트위스 정책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준 회의에서 과연 OT라고 불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나올 것인가 시장의 기대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에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자산의 거품도 우려되고 성장률 1%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인프레가 우려되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 분께서도 그게 좀 안정화된다 안정화된다 시계는 나타나는 움직입니까 이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제는 상태에서 지금은 1조 9천억의 경기평양책은 자산분의 거품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분의 거품은 주택입니다 거품은 심화시키고 인프레 오려도 더 심화시키고 기대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상승을 더 우려가 더 증폭시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파월 의장은 왜 정견의 입장만 대표려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자 그렇다고 해서 금융 완화 정책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뿌려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키우기 때문에 재정 사이도 풀어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풀어 그러니까 유동성은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동성은 그런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이니까 틀어버려야죠 단기채 금리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 떨어지는 중앙은행의 대체대 밸런스 이승상의 자산분을 갖고 있는 단기채 금리를 팔아서 돈이 확보되면 그 돈 가지고 장기채를 사준다는 얘기죠 더더구나 제닛 앨런이 1.5천억 나온 상태에서 팔아져요 장기채 안정시켜서 크라우딩 아팩트에 가지고 자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완화시켜줘야죠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좀 자세하게 좀 상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시중 위동성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융만화라 불리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정책과 출구 전략의 과도이든 일종의 선제적인 정책 변환의 과도이든 단계다 이렇게 부시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에 이보다 앞서갔던 금융위기의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돈을 뿌려댔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때도 런식 통화 방식이다 해서 사실 무제한 통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뭐냐 지금 사태를 보면 작년에 3월에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무제한 통화 정책과 떴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면 현실이 바뀌니까 실상은 반해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2012년서부터 그때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이렇게 버넨키 의장이 사실은 테이퍼 텐트림 텐트림 테이퍼링을 얘기하기 2013년 전에 이미 무제한 통화 정책을 선시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에서 시안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 8월까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고 그 이외에는 또 돈의 공급을 줄이겠다 한 후 다현들이 태양이 떨어지면 태양은 어찌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안이 됐습니다 일몰을 도안 같은 거군요 그렇게 해서 시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더 좋아지니까 뭐냐 오퍼리션 트위스트 정책을 바뀐 겁니다 그때 시점에 맞춰서 버넨키 의장이 앞으로 뭐냐 오퍼리션 트위스트 정책은 앞으로 출구 전략 엑시스트로트지 풀기 위한 일정의 전직과 시장에 시장에 이걸 대비하십사해서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 얘기 나왔고 신흥교에서 자금이 탈했냐 하는 측면에서 테이퍼 텐트림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퍼리션 트위스트 정책은 장기금리를 안정시키지만 왜 긴축의 신흥이 제한의 전당결과 하는 것을 보면 단기체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자산의 자산 부문에 단기체를 파니까 단기체 부문은 반도 서프라이트 증가하고 그 다음에 차액권 가격이 떨어지고 단기체 금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기체는 정책금리 페드가 결정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단기체가 올라가면 시차를 갖고 어 그래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단기체 금리가 올라와 오퍼리션 트위스트 상태에서 올라가 그럼 기준금리 올려야 되죠 그렇죠 올려야 되죠 기준금리 올려야 되죠 시장에서 사실상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 고용목표도 달성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중화위계층의 연구적 실업점은 터더라도 달성하지 않았는데 오퍼리션 트위스트 되면 실제로 간접적으로 보면 자 2013년 것처럼 버넨키 회장이 테이퍼링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테이퍼링에 그런 낙인효과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에서 보면 여기 뒤에 나왔습니다는 테이퍼링의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파월의 입장에서는 종절의 입장만 대표리할 수밖에 없다 변한 거 없습니다 이번에 뭐 누치할 말씀이라는 기준금리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양정원화 정책 테이퍼링 추정하지 않겠죠 오퍼리션 트위스트 정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측에서는 파월의 입장 입장이 이래서 제니라논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시청자님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든지 지금은 경기 회복 경기 회복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첫 해 어쩌거나 지금 상태에서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입장 성장률부터 쭉 끌어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질적으로 피는 정책 CBC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냐 성장률 하단선 6%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8%도 목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 끌어올려서 지금 뭐냐 갖고 있는 3대 회색 커버에서 질적인 문제를 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비슷한 정책을 갖고 있다 이게 경제 패권 다툼이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한쪽은 중국은 뭐냐 미국이 지금 46년 만에 성장률을 이렇게 중국을 제친다는데 일부 사람이 이민회의에서 테이퍼링 추진하냐 유동성 흡수해서 테이퍼링 추진하냐 이거는 사실상 CGP 입장에서는 안 가져가는 정책이죠 그런 것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현지 시간 16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FMC 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종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출구 전략으로 가는 과도기적 정책이라는 점까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